병력 1섬 맞으면 깼습 얘 하나 깎긴 해야 되거든? 공용 8레벨 깎던가 회심 장갑이었나? 마음에 들겠네 아니 초기화가 너무 안 떠 진짜로 믿어요 널 믿었는데 수바 골드 신경쓰지 마십시오 골드는 창고 털메 나오는게 골드에요 혼란한 상황이에요 무한으로 즐겨요 돈 벌러 가자 돈 좀 벌어올게요 안녕 안녕 하이요 반갑습니다 지금 골드 500골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상담문 끝나고 그 자리에서 캐시샵 좀 들어갈게요 저도 지금 3600골 있거든요 끝나고 캐시샵 들어갈게요 저도 3만골 있으니까 죽으면 캐시샵 들어갈게요 저 지금 엘릭서에 다 꼬라받고 왔거든요 아 저는 뭐 여러분의 골드가 제 골드기 때문에 야 그러면 역시 워낙에 10만골 어떠십니까 쫄리면 그냥 5만골 가겠습니다 쫄리면 쫄리면 5만골 가겠지 아니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지 그만큼에는 아니 근데 열받는게 지금 3000골 들고 10만골 빵 하자는거에요? 아니 돈도 없는 사람들이 판돈 올리고 있네 이거 아 원래 인생 그런거에요 원래 그런거지 관문별로 첫데스 아니고 그냥 첫데스 아 그냥 첫데스 그냥 첫데스 아 어 그럼 10만골 괜찮을지도? 오 오케이 아 10만골 쿨러 알겠습니다 오케이 10만골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지금 낚인거 같은데 지금? 근데 이거 딜은 괜찮겠죠? 아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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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 충분하지 충분하지 아 그래? 저 칠렙이에요 칠렙 칠렙 보석 남아동 에? 강암 아니 이거 버스 타려고 오신거 아니에요? 어허 죽지나 마세요 죽는 사람이 버스는 타는거에요 어허 아니 우리가 뭐 서로 돈 뜯어내려고 모였나 아유 무슨 판을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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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 달라고 모인거지 뭐 혹시 여러분 돈 좀 뜯어놔야겠다 혹시 제가 엘릭스 할게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캐릭터 남는거 없으신가요? 뭐 한판 가지고 되게나? 아 벌금판에 지금 몇개를 꾸리려고 아이 좀 아쉬우니까 캐릭터도 많은데 여기 서포터 있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서포터 돈통은 한명 더 있는데 아 그분이 돈통 아 야 돈통이라니 근데 누군지 떠오르는 나도 좀 그런데 아니 아까전에 연락하자마자 그냥 그.. 바로 돈통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저분께서 이거 그냥 내가 하나 골라서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어허 아니 뭐야 아 무공하러 왔지 맞지 최근에 제가 간단하게 마린샵가서 십만골이 지금 얼마인지 검색해보니까 십오만원이더라구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근데 박수금 맞네요 방금 다 뒤돌아봐서 안걸렸네요 아니야 말하다가 뒤돌아볼 뻔했음 그런거 말하지마요 아 이미 지난거니까 신선한거 했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이다님 너무 집중하신거 같은데요? 아니아니아니야 여유있어요 야 뭐 말로만 여유있다 하면서 지금 아 여유있어요 와 원래 말이 없는거야 이거 한번 빡세지 나이스 어 이거 풀골 나오네 풀골 어 어 이다력 야 잠깐만요 군방사인님 네 말씀하세요 칠렛 칠렛버석한테 진거에요? 어허 우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이 목적이야 생존이 아 맞아요 팀원 와해 노노 누군가 죽었을때 차가워지면 되요 아 오케이 이거 처음에만 주시자 머리좀 잡아주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까지 3클 하면서 2번을 2범으로 해서 2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빈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자리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냥 곱삼? 내가 5시쪽 갈게 됐어요? 제가 11시쪽 가면 아 근데 나 주시야 솔리님 5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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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3시 뭐야 아니 3시로 야 나 3주시야 제발 야야야야 아니 아이고 12시 누구였지 이거? 근데 저한테 5시에 가라고 해서 5시에 이미 갔는데 6시인거에요 그래서 저는 6시에 갔죠 그렇다면 이거는 오더를 5시로 보내 에이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카이소스가 잘못했다 이거죠 아카이소스가 잘못했다 이거는 해프닝으로 하죠 어때요 이거 희망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솔직히 무공팟을 가장해서 서로의 호주머니를 탐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치? 지금부터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10만 굴 내는 걸로 하시죠 그냥 그래 그래 그게 낫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연습하면 돼요 연습 저 주시는 12시로 가야돼요 저 주시는 오케이 제가감 저에요 셋이 오시면 됨 네 오케이 굿방 가잇 굿방 가잇 굿방 가잇 전 체로체로 중 오케이 땅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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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יץ 동통 지네? 리 가니까 리 가니까 아 깰수 있죠? 오케이 동통 가이! 동통 가이~~ 젠잔 메가 골드방이래 메가 골드방 메가러키 아 메가러키 아이고 뭐 쉬엄쉬엄하세여 풀이 타다 보면 손실 없고 그럴텐데 저기 불구덩에 몸 한 번 담그고 오세요 아이 전기장판 켰습니다 전기장판 혹시 있나? 네 전 너무 멀쩡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파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당은 거의 재산 지금 한 60배 되는거 아냐 그러면? 아 60배? 60배라니? 나 지금 600원 있어 잡혔다! 으어!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무력해야지 무력해야지 그렇지 죽여버려야지 나이스 아 나이스 잘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그 3관문 4관문도 죽으면 망골입니다 아 당연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미친아 어 잠깐만 제가 그 15만원으로 10만골이 안되네요 조금만 더 현질하겠습니다 와 저희도 로마로 81%였네요 야 골이값 미쳤네 진짜 으어! 내다리 점프 어 방금 군밤가위만 넘어졌거든요? 죽죠 그냥 여러분 딜은 하셔야죠? 아 지금은 이걸 딜을 어떻게 해요? 다이얼 끝났는데? 아이 뭐 다이얼 끝났도 괜찮아요? 그럼요 바닥에 불깔인거 맞은거 없어요? 아 저 불깔인거 끝난다고? 한번 나가야돼 시선아 방금 아이스드라우치 망골 죽어버렸었네 리트하겠다 우리 일단 망고 정량하고 리트 한번 하죠 에이 난 또 이다영이 말해가지고 나도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줄 알았어 근데 폼 터지네 갑자기 저거 끝나면 망고 채우면 삽니다 망고 채우면 삽니다 잠깐 갔다올께요 오케이 저도 좀 갔다올께요 어 하이 아 나갔다온거 너무 좋다 아유 또가 나갔네 탈났네 이거 이거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지금 3스택인데 4스택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4스택까진 되요 좋은정보 감사 어 실행 나도 오 오 오 과연 지그맛 봤다 와 삼스택임을 개미험하네 삼스택 개미험하잖아 이거 뭐야 та옹 망골밖에 못 벌었네 삼구 한 번 좀 짜네 짜다 짜 한 2만 명씩 가져가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이거 나는 짭이야 그쪽 누구예요? 나는 망치형인데? 망치 망치형 내가 찐이네? 어? 뭐야? 사고내소 저쪽 스트라이크 늦게 걸어와가지고 그 쉴드 주려다가 나가 떨어졌네 말을 더듬으시네요 망골 내시면 치유되실듯 아 오케이 아 진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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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야 오케이 살았어 다 같이 깨야죠? 어 오늘 돈통 하나 더 찾은 것 같은데 황화탄 많이 만들어 놔야겠네 게임이 재밌네 여기로 갈게요 여기에 오케이 어 아래쪽이에요 페이크 오지네요 여기 약간 사례 아닌가? 안쪽으로 사례가 아닙니다 오케이 살이 미술에 그쳤네 흐하하하하 아니요 아니 카운터가 없어 많이 보였었대 어어어어? 어? 이거는 기믹이라 하기 좀 아 이거 오케이 천골 덜이겠습니다 제가 천골 천골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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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60줄이에요 스킬 해길 스킬 해길 스킬 해길 일단은 오케이 어 이거 형 팝폭 던지면은 이거 팝폭 쓰면 안 되는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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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로 박아요 스킬로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해봅시다 구파 3입니다 3 오케이 곱삼 곱삼 아 미치겠네 아 구파 없어 아 아 아 아 아 팝폭을 왜 던졌냐 이거는 그래도 큰 실수이기 때문에 형 깔끔한 망고를 내시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60줄이라고 아끼라고까지 했는데 어 끝나고 오래야 확정이네 오래야 가서 추가 정산 하죠 카운터 쳐버리기 아이소 아유 멋져요 영혼종 아까 내가 죽었을 땐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찌리는 거 조심 둘려 둘려 맞으prised 방금 저 안죽었을때 약간 실망하시는 모습 아이쿠 아이쿠 보였나 막셔 수바이 아유 일부러 온 거 아니야 윗사람을 생각해서 방향을 틀었어 왜 아랫사람은 생각 안 해주시죠? 일로 오세요 수바이 그렇게 가면은 와 진짜 귀여운다 귀여워 전태를 키고 온다니까 전태를 키고 오네 진짜 아니 근데 자꾸 그 죄송한데 제보 좀 할게요 6시 월호드님이 기믹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아는데 냉정하게 가고 싶지만 뭐 지금 교육비 많이 냈으니 좀 참아볼게요 형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강료되면 돼요 나머지 번호 숲으로 가시죠? 들어가는 거는 아 오케이? 먹어버렸네 먹었네? 아니 뭐 안죽으면 되죠 방금 이달용이 먹었는데 어 천골 내세요? 아니 진짜 아니 천골 낼게요 예예예 아까 전에 제가 저거 해가지고 천골 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약간 입장룡인가? 입장룡 맞지 맞지 거의 뭔 논청가이야 수공룡이네 크크 군빵가이 물량 없나요? 물량 없나요? 아 없어도 됩니다 아까부터 없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야 마루야 주기적으로 터지는 거 알지? 어 자 주기 중이다 제가 1버블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미나볼까요 아이참 아 참 하나 들어가세요 그니까요 이달용을 잡아야 되는데 아 난 물량 많아요 장갑봐 이게 500골 들고 올 때부터 작정했네 오늘 이 양 물었네 이기는 게임 아니면 안합니다 나이스 일단 11만 1000골 내겠습니다 예 자 가자소 아 네 솔레님 2만골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돈을 벌다 마른 느낌인데 아잇 몇천골 이게 한 번이라도 죽으면 이득이 확 줄어가지고 몇천골 밖에 못 벌었네 이게 자 올해 합시다 되게 신나셨네요 자 세무소 들어갑시다 재밌네 일주일에 한 캠씩은 빼놔야겠네 이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가시죠 이지업으로 아 오케이 확인 아 아 뭐야 뭐야 아이고 드세요 아니 근데 저 전교산 육백골이었다가 1000골 내는 거면은 큰돈이긴 해 크긴 해 아니야 아니야 어우 다음 주에 봅시다 얼마 얼마 벌었어 얼마 아이고 55,000골 들어왔네요 야 많이 들어오는구나 다들 또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엘릭스 하러 갑시다 아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럼 다음 주에 또 보는 건가요? 네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고툰데? 여기서 리롤을 올려서 띄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죠? 귀에 소모 X? 하나 둘 셋 고툰 제발 아 보피 붙어주는 게 좋았네 어? 야 이거 힘 묶고 그냥 발사대 가야지? 나이스 일단 보피 끝 이게 나의 능력이지 아 아쉽네요 아 회심 발사대 온 됐다 이 캐릭은 여기까지 끝